안녕하세요. 헬리오스 신동진입니다. 블레이즈의 공식 비행기 조동사, 캐리형 탑솔로 플레이입니다. 소정이 형, 우리가 도대체 여기 왜 온 걸까? 모든 팀원들 간에 있었던 그런 경기들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가 아닐까 해. 예를 들면, 동진이 너의 리신... 그렇지, 리신하면 헬리오스 발차기 아니야? 그래, 그거! 내 캐나는 어땠어? 그리고 우리 러보의 룰루! 룰루의 커져라도 정말 좋았고 찬용이 형의 카직스 같은 걸 보면 점프! 자, 그러면 우리 이제 첫 경기 한번 보러 가볼까요? 자타공인 국대 미드라이너 중국에 갔다 오더니 갑자기 올스타 팀 입고 왔어요. 키보드 가만히 딱 내려놓자네. 국대 미드 왔다. 이러느라고요? 카직스 연결 카직스 연결 카직스 연결 카직스 연결 여기서부터 시작이죠? 카직스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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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부분에서 WS도 도약을 늦게 하는 그 판단은 정말 최고였거든요? 히아들 보이지 않았어요? 제가 일단 쿼 persuaded 10번 넘게 한 것 같은데 한 키를 보통 늦어서 가져갔어요 아Happy 네, 그렇죠. 되게 인상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팀의 서포터이자 막내 러스트보이 선수로 불러왔습니다 경기 한번 보러 갈까요? 경기 한번 보러 가버릴까요? HAVE PYO 9년차 프링 자 먼저 4명! 와 씨 시험기 해보세요! 우리 함장식 선수의 커져라가 참... 잭팬 선수가 케이틀린 군무기를 빡! 맞았는데 몸으로 막으셨어 자! 러머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것도 너는 내가 무조건 살린다! 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 앞에서 절대 죽을 수 없다! 저 남자 지키고 싶다 스프링은 잭 선장의 계절이죠 이런 자리에 오기는 정말 영광이에요 자 이번 경기는 CJ 프로스트와 우리 블레이즈의 경기입니다 1호 넘어갔죠? 와 매혹을 피했어요! 매혹은 쓸 줄 알고 이미 PR무빙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부시에 들어가서 보이진 않지만 분명 매혹을 던질 거니까 와 이거 정말 카더스! 궁극 썼죠? 왜 내 밥그릇에 네가 숟가락을 얹으냐고! 정말 멋진 장면이었죠? 빡! 형 근데 우리가 경기를 자세히 보니까 유리가 좀 멋있게 나온 장면이 없는 거 같아 그럴 줄 알고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야 류진이 정말 멋있는 플레이 보여줬어요? 플래시, 펄리시, W 2단 대지리 이야 기가 막히네요 발차기 빡! 자 우리 아래쪽으로 엔리스까지 왔어! 아 커버 마셔! 빠른 별이 더욱 빠른 현리오스 마리오스 사실상 이 경기는 정말 인상 깊었던 경기지 우리한테 그래도 그렇지 정말 신중하게 들어왔어 하지만 기창이 빗나갔네 엄블리브블 정말 멋지다 자 둘 다 잡으려고 겨우도 이젠 안될까? 오! 끊기는 독갈들이 진짜 치명적이죠? 오! 풀멸장 결국은 설마 이걸 어떻게 살아나가지? 흠 잡을 데 없는 무빙이었어 정말 민첩했어 이제 곧 결승전인데요 결승전 또 정말 멋진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플레임 헬리오스였습니다